아유, 계단만 올라오시면은 거친 숨을 그냥 끝난 거예요, 운동의 효과가 네 힘들어 가방에다 오이 같은 거 넣고 다녀야겠다 등산처럼 진짜 아, 본인 이름 또 이제 아침에 검색했으니까 시간됐죠 먼 길 가야 되니까 뻥튀기 들고 우리 심수 아, 진짜 가만히를 있지 못하는구나 거의 아까 게임에서 보면 팽맨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팽맨 느낌이 좀 드네 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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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침실에 딱 있어 내려와 간식 내려오나? 간다 얘네도 버퍼링이 필요했네 어머, 다 내려가는구나 우리 고슴도치도 불러서 오면 얼마나 좋을까 어, 고슴도치도 있어요? 어, 고슴도치도 있어요? 네 어, 무슨 말씀이세요? 얼마 에, 듣겠어요 아니, 도연씨가 나는 몰랐는데 도연씨도 지금 삶이 바뀌었어요 며칠 전에는 눈이 벅해졌더라고 네 전날 우리 츄가 아파가지고 밤새 간호를 했대 스윙을 한 시간마다 매기느라고 제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네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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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